결국에 이번 미국의 물가는 상단, 주가 반등의 어떤 상단에 갇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악재 자체보다는 이런 악재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주가가 과연 싸냐 비싸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반등을 올 때 그런 성장주들 중에 특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좀 과감하게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반등에는 지금 연준발 악재가 계속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좀 오를만 하면 연준 이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매파성 발언을 막 하면서 시장을 억누르는 게 이건 너무나 뻔히 보여가지고 어떻게 지금 미국 금리와 관련해서 미국 연준의 스탠스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 지난해 11월에 미국 연준이 한시적 인플레라는 표현을 포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지금 연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좀 잃었는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고 거친 금리 인상이 나오고 있고 또 시장이 지난 2008년 금융이 터지고 계속 저금리 저인플레 상황에서 뭔가 좀 안 좋으면 늘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또는 QE를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금리 인하라든가 통화정책 완화라든가에 대한 신호를 주기 싫어서 조금 더 거친 발언들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가 확 꺾이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준은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저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즉 미국 증시는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좀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어떤 고용시표들도 그렇지만 사실 긴축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노동력 부족 문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건비를 올려주면서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더 나빠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 문제는 경기가 조금 더 지금보다 식어지거나 인플레가 조금 더 완화되는 모습이 조금 더 확실해지면 분명히 좀 변할 수 있다고 좀 보여져서 아마 지금부터 해서 4분기에서 내년 초 정도까지가 가장 좀 시장은 불안하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서 뭔가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우리 증시가 오르기 위해서는 미국의 ppi가 됐든 아니면 실업률 고용률 이런 것들이 확 나빠지는 결과가 나와야 딱 연준이 좀 강력한 긴축 금리 인상 이거를 좀 피봇 그러니까 태세 전환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실업률 고용률 좀 발표가 됐었죠 어떻게 일단 시장이 빠진 거 보면 별로 안 좋아야 되는데 좋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게 좀 되게 주식시장과 경제지표 간에 약간의 오해 아닌 오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 미국이 계속해서 고용을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 경제하고 또 기업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미국 고용지표에서 아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고용이 좋다라는 게 악재가 됐다기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력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그렇게 좀 된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정말 나쁜 지표였다고 하면 사실 미국의 금리도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 금리는 더 올랐거든요 그게 물론 긴축에 대한 부담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아직은 물가가 잡히기에는 뭔가 아직까지 고용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반면에 그러면 기업들은 이익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겠네라는 것을 주가가 특히 미국의 주가가 반영하지 않았었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기대? 어떤 분들은 좀 되게 불안해하던데 내일 발표되는 CPI 지수 이게 어떻게 나올까? 일각에서는 8 이하만 좀 나와준다면 이게 또 뭔가 상승 반전의 모멘텀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기대감을 얘기하는데 또 한편에서 나오는 지표들 보면 그건 택도 없다 이런 얘기 하실 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결과는 크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보통 미국의 전년 대비 증가율도 보고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도 보게 되는데 사실 이번 달에는 약간 9월 들어서는 휘발유 가격, 가솔린 가격이 조금 오르기도 했고 또 보통 물가 상승에 지난달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임대료 같은 경우에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만큼 연준이 정책 스탠스를 확 바꿀 만큼 미국의 물가가 확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YOY 물가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물가는 이제 약간 기저효과 내지는 기고효과가 소위 말하는 베이스 이펙트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작년 9월 물가는 한 0.4% 정도 물가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10월 물가는 0.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9월 물가 지표보다는 11월에 발표되는 10월 물가 지표는 기고효과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빨리 많이 떨어질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 아직 9월 물가까지는 8% 초반대 아니면 많아 좀 적게 나와도 7% 후반대로 크게 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물가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물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월비 물가가 0.2에서 0.3을 크게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에는 이제 헤드라인 물가는 괜찮았지만 코어 근원 물가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물가가 0.4% 0.5% 가까이 나와버리니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시장이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0.2, 0.3 이 정도 나오면 시장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이 좀 안도하려면 적어도 0 아니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좀 안도를 할 텐데 그러기는 지금 최근에 발표된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번 9월 물가는 사실 아주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어떤 데이터 혹은 그거보다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럼 또 미국 증시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좀 불안해질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난 9월 달에 미국 시장도 굉장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S&P500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빠졌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 가까이 빠졌는데요 저희는 코스피는 더 많이 빠져버렸는데 근데 이렇게 9% 10% 이상 급락한 그 다음 달 내지는 그 다다음 달 주가가 또 연겁어서 그렇게 급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미국의 어떤 물가 지수가 나와서 조금 나쁘게 나오면 시장은 좀 출렁거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9월처럼 굉장히 연속적으로 무기력하게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하락폭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다만 이 물가 지표가 어쨌든 안정을 찾지 않으면은 이 연준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그 다음 달에 물가 지표 또는 그 다음 달에 미국의 고용 지표 때까지 계속 연장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반등을 했다가도 실망감에 의해서 계속 주가가 좀 반등하다가 다시 빠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결국에 이번 미국의 물가는 상단 주가 반등의 어떤 상단이 갇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하루 남았는데 참 하루? 하루? 하루 반인가요? 네 하여튼 기대도 되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뭐 이거 역시나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요즘 변동성 그게 변동성 이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생기는 게 이런 큰 변동성이겠죠 다들 불안해하니까 자 오늘 한국에서도 이제 이벤트가 있었죠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상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한 50BP 빅스텝이 나왔는데 예상대로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파급 효과가 좀 크지 않겠냐 왜냐하면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근데 지난번 금통위 때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계속 좀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뭐 크게 뭐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통화정책 문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창용 총재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지난달 지난 금통위 때랑은 다르게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환율도 불안하고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성장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향 조정에 대한 리스크들을 좀 더 금통위 위원들께서 많이들 보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내용 자체는 약간 도비시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긴 하겠지만 조금 더 도비시하게 좀 해석이 된 측면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오늘 그 채권 금리는 전 구간에 걸쳐서 단기 금리나 장기 금리나 10BP 이상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금통위에서의 결과는 물론 빅스텝이었고 계속해서 이런 게 누적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네거티브한 아주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환율이 한 8원 정도 떨어졌네요 0.56%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통위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입장을 보면은 금리 인상보다는 지금 경기 불황 이것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한다 그 얘기는 금리 인상을 더 공격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다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거기에서도 50BP 하지 않겠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자꾸 그렇게 올리니까 한 번 더 우리도 금통위 비상보 통위에 올려서 한 번 더 그러니까 두 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공격적인 얘기인데 근데 어쨌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불황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을 좀 완화시킬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오늘 인터뷰에서 체크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 소수의견이 나왔거든요 누구요? 소수의견 아 소수의견 그러니까 이제 50BP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두 명이나 나왔습니다 친구 몇 명이죠? 금통위가 그러니까 보통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오면 그 다음번에는 분명히 똑같은 어떤 속도로 금리 인상하기는 되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수의견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의미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소수의견이 나와도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나오면 또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는 여기서 더 가파른 금리 인상은 어떤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수혜보다 경제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인 피해가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 더 금리 인상의 어떤 상단이 분명히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금통위에서 좀 내비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영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 자기네 나라 경제가 걱정이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도 사실상 인하 정책들을 쓰면서 그것이 또 글로벌 경제에 또 충격을 주기도 하고 뭐 채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도 만약에 그런 어떤 글로벌 흐름과 반대되는 어떤 우리의 입장 때문에 우리의 경제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건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었나요? 그러한 고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50BP를 했고 11월 달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2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치고 미국이 어쨌든 이번 11월 FMC에서 75BP하고 12월에 또 50BP를 하게 되면은 저희랑 이제 미국 간에 한 125BP 금리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크게 나는 편이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 이후로는 거의 가장 큰 폭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하게 볼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금리 차가 확 벌어지는 경우에 그 어떤 은행의 차이비라든가 단기 자금은 분명히 좀 빠져나가기는 하는데요 최근에 뭐 경상수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자금 유출의 규모들을 보면은 이미 그 이런 금리 차에 대한 부분을 꽤 많이 반영을 해서 나간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이상의 어떤 금리 차가 벌어지지 않는 한 예를 들면 100에서 150BP 이상 금리 차를 넘어서는 그 금리 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빠져나가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여기서 더 가팔라지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어서 뭐 이런 그 미국과 저희 간의 어떤 금리 차에 대한 걱정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금리나 환율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9월 한 달간 한 12% 그 12% 정도 빠졌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근데 체감상으로는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전부 한 30%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폭락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더 무섭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더 빠질까 봐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악재들은 사방에서 튀어나오잖아요 푸틴이 뭐 미사일 그 수도 우크라이나 수도에다 막 쏘고 핵무기 얘기가 나오고 뭐 거기다 북한도 갑자기 막 되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미중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뭔가 하나 사건이 딱 터지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걱정 고민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 사실 그 이전 예를 들면 지난 저희가 경험을 했었던 10년 전 10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한 1, 2년 동안 하고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이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미국이 굉장히 나빠지면서부터는 오히려 조금 미워도 함께 정책을 쓰고 어쨌든 공생 내지는 정책 공조라는 것들을 좀 이루어 갈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공조들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금융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주식 시장이나 이런 금융 시장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저는 악재 자체보다는 이런 악재에 대한 금융 시장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주가가 과연 싸냐 비싸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충격이 나왔을 때 좀 빠질 수는 있어도 시장 자체나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빠졌다가 또 굉장히 빨리 극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상황도 분명히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싼지 비싼지 이런 악재들을 얼마나 더 많이 반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저희 국내 주식 시장도 그렇고 사실 그래도 악재를 상당 부분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내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경기 침체나 기업들의 이익이 감익되고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100% 다 반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계산으로는 코스피 한 2100 정도면 내년도 기업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그 정도의 레벨인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2000 초반 심지어 조금 더 후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악재를 반영한 이후에는 되게 좀 빨리 주가가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은 여기서는 사실 이런 악재의 무게가 너무 커서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파는 것은 사실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를 정리를 해서 또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될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하는 편이 그 다음에 어떤 시장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대응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악재들이 이미 다 우리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90%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주가가 밀리면 그 다음부터 어디서 또 빨리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레벨에 비하면 주가가 싼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라는 요소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줄을잖아요 당장 우리 10월달 발표되는 기업 실적부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레벨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PER이 그렇다고 보면 또 이 안 좋은 결과의 실적에 맞춰서 따져보면 또 아주 싼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런데 기업의 이익은 대체로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기는 보통 실질 GDP와 같은 이런 양적인 지표로 많이들 보게 되는데요 사실 기업 이익은 명목 변수입니다 물가가 높아지고 인플레가 높은 국면에서는 어쨌든 명목 성장률이나 제품의 가격은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보통 경기 침체 때 국내 기업들의 이익은 30-40%씩 이익이 줄 때도 있고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는 50-60% 이상 기업 이익이 줄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인플레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평균보다는 그러한 과거의 경험적인 어떤 침체 때보다는 이익의 폭이 좀 적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사실 정말 기업 이익이 한 20% 이상 30% 이상 준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주가도 아주 싸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가 있는 구간에서 기업 이익이 좀 나빠져도 과거 평균문에 비해서는 그래도 덜 나빠진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그렇게 또 고평가되어 있기보다는 비교적 싼 편에 속한 그러니까 아주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비교적 싼 편에 속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가는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는 3분기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익이 30% 이상 영업이익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꽤 많이 반영을 했다는 반증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더 싸졌을 때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싼 가격에 잡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제 주변에도 주식을 하다가 이렇게 쌀 때 사고자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미 손실을 많이 그렇죠 다 물려있는 분들이 많죠 많으셔서 오히려 이제 좀 그렇게 저가에 사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지금이 분명히 기회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코스피 2000 초반 2100 아니면 2000선 근처에서는 충분히 주식을 조금씩은 모으셔도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을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제 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구간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많이 힘드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팔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손실이 나는 것들을 가만히 놔두기도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라 그분들이 지금의 어떤 구간에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시장이 바뀌었을 때 어떤 주식으로 들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소위 주도주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시장이 바뀌었을 때 성격이 반등이 시작됐을 때 어떤 주식을 들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약간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진 걸로 기준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성장주, 인터넷 이런 주식들이 워낙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리고 게임이나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아마 반등을 하게 됐고 특히나 이제 금리가 조금 완화가 되는 금리나 긴축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성장주들 많이 빠졌던 성장주들에서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반등을 올 때 그런 성장주들 중에 특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좀 과감하게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반등에는 네 왜냐하면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 인터넷 비즈니스나 플랫폼 비즈니스도 결국에는 이제 경기에 민간, 경기랑은 너무 따로 가지는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특수가 왔습니다만 그 이후의 수요가 또는 어떤 성장세가 그 이전만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성장에 대해서 좀 목이 찬 기업들이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정말 업황 자체가 완전히 턴하거나 아니면 그 업황 내에서 완전히 구조조정이 정말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나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지만 오히려 이제 내년 1년 동안을 보면 분명히 내년 상반기 전후로는 변곡점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에너지나 친환경이나 이런 쪽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거는 정유 이런 쪽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쪽? 소위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을 보시는 건가요? 원전? 사실은 이제 둘 다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친환경 쪽이 아무래도 주가도 많이 올랐기도 했고 좀 더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좋은 것도 맞지만 올 겨울에 어떤 에너지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오히려 좀 더 화석연료라고 하더라도 구경제스러운 화석연료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저는 뭐 친환경뿐만 아니라 좀 기존의 어떤 화석연료 쪽에서 해당하는 정유 업종이나 에너지를 개발과 관련된 이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또 4분기에도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앞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노이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노이즈가 있을 때는 그런 화석연료 쪽이 또 굉장히 매력이 있고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어떤 정책 기조에 따라서 변해가고 있는 친환경 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어떤 글로벌 정세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침공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전제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이게 확 해결된 거나 하면 에너지주가 또 갑자기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이상 여전히 유지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지금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무기처럼 무기화되고 있고 각국이 어떤 자국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산업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어떤 투자나 개발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워낙 투자를 안 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계속 투자를 하고 성량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기적으로 굉장히 뭔가 위기가 확 벌어지면 당연히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 기회에 떨어질 때가 또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들은 또 기회가 될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에 한국 수출 데이터 무역수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계속 안 좋단 말이에요 계속 급락한가 감소하고 있고 적자 폭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들에 대한 생각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수출주라고 하면 말씀하신 삼성전자를 포함한 자동차주 반도체주 들이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환율하고도 연계돼서 원달러 환율을 차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국내 수출 증가율을 그려보면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저희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수출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뒤일이고 막상 짧게 한 두 달 내지는 한 분기 정도를 봤을 때는 환율이 약할 때는 수출도 안 좋고 세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출도 안 좋고 환율이 좋아질 때 오히려 저희 이제 수출이 같이 좋아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최근에 보면 조금 달라진 게 환율이 굉장히 나쁜 거에 비하면 수출은 천천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쁘게 보면 그만큼 수출이 더 나빠질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지금 이미 환율이나 저희 주가나 이런 금융시장에는 앞으로 수출이 좀 더 나빠질 수 있는 것도 나름은 일정 부분은 적어도 한 7,80% 이상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런 저희 국내 수출주들이 다음 사이클에 저희가 어떤 글로벌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어떤 사이클을 크게 타고 많이 타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익이 안 좋을 땐 굉장히 안 좋지만 분명히 이번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미국의 반도체 견제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이나 또 대만과 같은 반도체의 중심인 어떤 국가들의 위상이나 업체들의 지위는 상당 부분 저는 그 다음 사이클에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이 저런 워낙 에너지란 때문에 힘든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업체들이 또 전기차 시장에서도 워낙 좀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어떤 같은 수출이나 같은 업황 내에서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어떤 위상이 이번 위기를 딱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나쁜 거는 분명히 맞고 사이클이 조금 더 나빠지는 건 맞습니다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전으로는 어떤 반전의 기회들이 분명히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략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오히려 낙폭과대 성장주들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시장의 성격이 바뀌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는 방식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